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멀티플레이어 게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아 원래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아니더라도 모든 게임들이 대부분 보면 혼자 하는 게임은 거의 없죠 서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비디오 게임 하고 어 뭐 우리가 컴퓨터 게임이 초기에는 혼자 하는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딴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그게 안 돼서 그랬었습니다 그 초기에는 네트워크의 안됐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임으로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들이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 게임 이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강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멀티플레이어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을 참고로 우리가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USC 미국의 USC 대학의 교수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USC에서 저 밑에 보면 CSCI 423 그러니까 4학년이나 대학원생들이 듣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책으로 지금 한 학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두세 시간에 한번 짧게 배워보겠습니다 실습은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크게 두 부분을 나눠서 처음에 기초 재는 부분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하는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은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콘솔 게임이 나오는 역사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된 건데요 1978년도에 워드 게임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전화선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이런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무게를 들고 나왔어 어떻게 휘둘렀어 그러면 저쪽에서 답은 또 그걸 뭘로 막았지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게임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 뭐 누가 게임을 하면은 집안에 아무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집안에 전화가 하나였는데 게임을 누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화도 못 쓰고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온라인 인터넷 게임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퀘이크라는 게임인데 1996년에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처음 했는데요 그때는 집에 들어가는 인터넷이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인터넷은 굉장히 품질이 낮아 갖고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네트워크 게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네트워크 게임이 잘 된 경우가 성공적인 게 월드 오브 워크랩트라는 게임이 2004년도에 블리자드가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1200만 명이 지금 접속해서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해결한 것은 스켈러비리티를 해결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스켈러비리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0명이 할 수 있는 게임을 동시에 100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느냐 1000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충분하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용어가 스켈러비리티입니다 그거를 처음 해결한 것이 워크랩트, 월드 오브 워크랩트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실시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렉이라고 하는 거 있죠 딜레이의 문제인데 그것이 없이 그냥 콘솔 게임 하듯이 전혀 문제없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한 것이 하스턴 2014년에 나온 게임이 되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 네트워크 게임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지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 문제와 동시에 또 문제가 있는 게 가면서 데이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 게임을 만들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에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것은 중요하게 잘 보호하고 어떤 것은 좀 잃어버려도 된다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프라이어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Non-Garantied Data는 뒤에 배경의 색깔이라든지 꼭 필요하진 않은 그러니까 기존 아무거나 해서 넣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는 Non-Garantied Data가 될 거고 Garantied Data는 플레이어가 어떻게 뭐 총을 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그것들은 게임의 어떤 흐름이랑 관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좀 시간이 지연돼도 되는 게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플레이어가 점수를 얼마나 획득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은 조금 시간적으로 늦어져도 근데 그 어떤 중요도는 좀 큰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플레이어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다 하는 것들은 개런티도 돼야지 되고 또 빨리도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있고 또 지연이 돼도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클라이언 서버라는 구조가 있고 피어 또 피어라는 구조가 있는데 클라이언 서버인 경우는 뭐냐면 서버가 한 데 있고 서버에 전부 다 유저들이 접속해 갖고 플레이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구현하기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N개, 예를 들어서 6명의 지금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6명이 연결되어 있으면 6개의 어떤 채널만 제대로 구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피어 또 피어 게임도 있어요 피어 또 피어는 뭐냐면 서버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모두 다 플레이를 하는 같이 플레이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컴퓨터들이 모든 컴퓨터들이랑 연결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몇 개가 필요하죠 5개, 4개, 3개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합쳐야 되는 그 정도의 복잡도가 복잡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어 또 피어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죠 그렇지만 강력한 서버도 없어도 된다는 그런 어떤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과목에서는 지금 이 강의에서는 클라이언트 서버로 지금 구현하는 방식하고 피어 또 피어로 구현하는 방식을 구별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금방 설명한 1998년에 나온 트라이브라는 네트워크 게임의 소프트웨어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게임 시뮬레이션 레이어가 있고 매니저들이 있죠 그래서 매니저들은 지금 여러분들 디벨로프들이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스트림 매니저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것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커넥션 매니저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스테이터스에 대한 어떤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받았으면 제대로 다음번으로 넘어가고 못 받으면 또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 못 받은 걸 감안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매니징을 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패킷 모듈은 뭐냐면 지금 플랫폼 인디펜던트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에 지금 있는 것이 지금 윈도우즈 OS를 쓰는지 OS에 다른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랜을 쓰는지 모바일을 쓰는지 이런 것의 차이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모듈이 필요합니다 90년대 후반에 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는 RTS 게임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피어 투 피어 터폴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없는 경우고 피어 투 피어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각각의 50명의 플레이어를 하면 50명들이 각각 전체한테 뿌림으로써 플레이가 되는 그런 거였는데요 RTS 게임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를 총을 쐈는데 그러면 총을 저쪽에서 둘이서 동시에 쏘고 그랬을 때 이쪽이 먼저 쐈으면 저쪽이 죽어야지 되는 거고 저쪽이 먼저 쐈으면 이쪽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는가 하는 게 굉장히 해결해야 될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네트워크 중간에 딜레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락스텝이라는 걸 둠으로써 해결했어요 여기서 턴 타이머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순서를 가지고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수건 돌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서가 내 순서가 왔을 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끝나고 나면 어느정도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누구와 하는가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면 그 수도 랜덤넘버 제너레이터를 랜덤넘버를 제너레이 시켜서 각각이 자기 랜덤넘버를 받은 랜덤넘버에 맞춰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로 누르면 1에서 6까지 돼 있으면 랜덤넘버를 돌려서 6명이 플레이할 때 첫번째 사람이 5가 나왔으면 5초를 기다려 그 다음은 4초를 기다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다르게 함으로써 동시에 접속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싱크로레이션 즉 동기화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초기에는 인터넷을 전송하는 방법이 서큐 스위칭하고 패킷 스위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패킷 스위칭으로 하니까 패킷 스위칭만 얘기해도 될 텐데요 초기에 서큐 스위칭으로 한 것은 뭘로 어떻게 한 거냐면 전화선 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선이 이제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서 보면 첫번째 그림이 보면 위에 조그만 선들이 있죠 그래서 콜을 리퀘스트 시그널이 있습니다 오른쪽 첫번째 그림 거기에 그건 뭐냐면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돼서 저쪽 상대방 이 밑에서 보면 1,2,3,4가 있는데 이 4가 이제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일단은 쭉 전화선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전화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끊는 형태 이런 형태로 되는 서큐 스위칭 방식인데 서큐 스위칭 방식은 아까 얘기한 전화선을 이용하는 거고 인터넷선을 이용하는 건 이제 패킷 스위치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패킷 스위치도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UDP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편지를 보내듯이 그냥 주소 써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체국을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갖고 도착합니다 그러면 편지는 편지를 3통 보내고 그러면 우체국에서 한번 머무르고 또 한번 머무르고 해서 저쪽에 와서 받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패킷을 저쪽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거를 우리가 UDP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연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TCP라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TCP로 하는 경우에는 저쪽 상대방에게 먼저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서 저쪽이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TCP는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커넥션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3개 아 3개를 난 제대로 받았습니다 하는 커널리지먼트 데이터를 받는 그렇게 이제 실행하는 걸 왜 TCP라고 합니다 그래서 TCP하고 UDP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도 굉장히 그 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은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봉투에다 넣고 그리고 거기다 주소를 쓰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다가 내죠 그러면 이제 우체국에서 우리가 있는 우체국에서 또 다음 우체국으로 또 다음 우체국으로 넘어서 또 마지막에는 우체부가 우리 집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패킷도 똑같아요 그래서 패킷에서 우리가 우리가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편지 전체를 봉투까지 포함해서 그걸 하나의 패킷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하나의 패킷이 저쪽 상대방까지 전달되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 라우터를 통합니다 라우터는 뭐냐면 우체국이에요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뭘 하겠어요 그러면 그 편지 봉투를 보고 거기에 있는 써있는 내용을 보고 다음에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하죠 근데 편지 봉투에 주소를 보는데 그때 이름은 보지 않습니다 이름은 안 보고 봉투에 주소만 보고 보내는데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레이어가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쪽 호스트원이라고 써있죠 왼쪽에 근데 맨 오른쪽에 보면 호스트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호스트1이 보내는 사람이고 호스트2가 받는 사람이면 중간에 라우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우터들은 뭐까지 읽어보냐면 편지 내용까지는 안 읽어봅니다 우체국에서는 편지 내용을 안 읽어보죠 뭐만 읽어보죠 편지 겉에 써있는 주소만 보죠 그래서 그 주소들을 다루는 것이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빨간선이 라우터에서 3까지만 올라가죠 1,2,3,3 이렇게 3까지만 올라가서 그 3번에서 하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하는 일이 그런 주소를 보고 아 그러면 여기 서울에서 일단은 뭐 우리 무슨 동 중앙 우체국에다 보내야 되겠네 그 중앙 우체국에서 다시 또 아 이거 부산으로 간다면 부산 우체국으로 보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우체국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 레이어 즉 거기에 있는 주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뭐냐면 그 주소로 갔을 때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킷인 경우에는 자 여기서 주소로 일단은 뭐냐면 어떤 컴퓨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IP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 거기까지 찾아와요 그런데 패킷에 패킷이 도착했는데 이것이 이메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VOD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유튜브를 가는 건지 이것을 결정하는 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에는 그것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는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트랜스포트 레이어인데 그것은 여기 그림에서는 네 번째 레이어 4번째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라우터에서는 그 네 번째 레이어는 안 보는 걸로 되어 있죠 빨간 선이 거기까지 안 올라와 있죠 그래서 라우터에서는 이것이 UDP 아니 이것이 유튜브를 위한 패킷인지 아니면 인터넷 이메일을 위한 패킷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금방 본 것 중에서 세 번째 레이어가 네트웍 레이어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IP 어드레스입니다 거기에 주소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머신마다 주소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휴대폰이면 휴대폰마다 그 IP 어드레스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머신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머신에 그 주소가 각각 전 세계적으로 한 개만 딱 있는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서 전 세계 어디서 패킷을 보내든 당신의 컴퓨터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IP 어드레스가 유일한 IP 어드레스 당신 컴퓨터에 연결된 유일한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들은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은 그 어드레스를 보고 이걸 어느 쪽으로 보내줘야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파켓이 내 컴퓨터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도착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 이것이 유튜브를 위한 패킷인지 아니면 이메일을 위한 패킷인지 또 우리가 여러분들 네트워크로 뭘 하는 게 더 있나요 뭐 하여튼 파일 다운로드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거를 구분해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 컴퓨터로 도착해 하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구분해 주는 숫자를 우리가 포트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 4로 표시 아까 그리면서 그 레이어에서 하는 건 포트 넘버 입니다 근데 포트 넘버는 아까 봤듯이 라우터에서는 보지 않죠 라우터에서는 유튜브인지 이메일인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어느 컴퓨터로 가는지만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트랜스포트 라이어에서 프로토콜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UDP가 있고 TCP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UDP는 Unreliable 데이터그램이라고 그러고 TCP는 Reliable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패킷이 잃어버려도 되느냐 안되느냐 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TCP인 경우는 패킷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충분한 어떤 대책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TCP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TCP 헤더가 보면 훨씬 데이터 양이 많죠 여기 TCP UDP가 있는데 TCP에는 복잡하게 뭐가 많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포트넘버가 있죠 포트넘버 포트넘버는 공통으로 있지만 UDP인 경우는 아래에 별게 안 써 있습니다 랭스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패킷이 얼마나 긴가 뭐 이 정도 쓰여 있는 거고요 TCP인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스스켄스 넘버도 있고 어크놀러지 넘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금방 얘기했듯이 Reliable 하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릴 패킷을 한 패킷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송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UDP를 안 쓰고 TCP 쓰는게 좋겠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TCP는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딜레이입니다 지연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TCP를 설명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CP는 그전에 UDP는 UDP는 그냥 보내고 마는 거예요 주소 써갖고 보내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잃어버렸든 안 잃어버렸든 아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TCP는 이제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 중요하게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에크입니다 에크 어그널라지먼트 어그널라지먼트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패킷을 보냈고 저쪽에서 제대로 받았을 경우 그것을 제대로 받았다는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을 받으면 또 다음 패킷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TCP에서는 패킷을 안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게 필요하냐면 그러면 만약에 저쪽에서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보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낼 수도 있는게 이제 TCP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보냈습니다 어떤 패킷을 근데 저쪽에서 받았어요 받았다는 패킷을 또 보냈습니다 근데 받았다는 패킷 자체가 중간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기다리는 걸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또 타이머라는 걸 둡니다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TCP 프로토콜에 다 설명할 순 없지만 패킷이 한 개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도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것은 어쩌다 보면 예를 들어서 패킷이 여러 번 손상이 되면 아니 잃어버리게 되면 시간이 무한대로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도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어떤 개념만 알려드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TCP는 릴라이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프로토콜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보장되고 되겠지만 어쩌면 굉장히 지연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UDP는 던지고 만다 그런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냥 빨리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TCP인 경우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응용에서 사용되는 거고 UDP인 경우는 가끔 잃어버리긴 해도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야 되는 경우에 UDP를 사용합니다